최근 용산구청은 용산구 청파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계획해 왔습니다. 기존 부동산을 매입해 추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한 건물입니다. 최근 용산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지난 4월 구투자 심사를 마치고 이달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부지와 건물이 용산구 의회 소속 의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구의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청 측은 이미 서울시 심의를 거쳤고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홍보하면서 어떻게 국부 국부 위지를 저희를 확보할까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 부분까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사안까지 못 챙긴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던 사실은 아니고. 결국 사전에 구가 제대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결과 웃지 못할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이미 지난 2일 구의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법 저촉 여부를 뒤늦게 알아채고 지난 20일 번안 동의를 거쳐 결국 번복해야 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집행부의 계획으로 무산되버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둘째 치더라도 불거진 특혜 시비를 잠재우기는 한동안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도훈입니다.